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기는 수입과 지출을 아슬하게 맞춤해서 전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사업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매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있어야 이 가운데 인건비와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난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맞추게 됩니다. 한 달 혹은 두 달이라도 매출이 출렁거리거나 매출이 크게 급감하게 되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교민들의 경우도 대부분 사람들과의 거래관계입니다. 대면 거래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민들도 대면 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시점까지 매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위험하고 깊은 경기 침체에 세계로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3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박용 뉴욕 특파원이 외신을 종합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국내외 대다수 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박용특파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퍼지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장 임차료, 공가금, 직원 인건비 등 눈앞에 닥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 자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조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가 4월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내 384개의 매장을 다듬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건물주들에게 임차료를 50% 내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틸저널이 3월 29일 날 전했다. 나이키 측은 영업을 재개하면 12개월간 임차료를 대신해서 매출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럭셔리 브랜드인 코우치와 패션 브랜드인 케이트 스페이더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도 미국과 유럽 매장 폐쇄를 4월 10일까지 연장하고 건물주들과 임차료 조정에 들어갔다. 월스틸저널은 수입이 급감한 상당수 유통회사와 음식점이 4월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3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 시장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정했다. 정말 큰일이죠. 일단 모든 종류의 사업이란 것이 매출이 일어나야 되니까 매출이 그냥 급감한 정도가 아니고 매출이 정발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미국의 수많은 대형 쇼핑몰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텅텅 비어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쇼핑몰이 텅텅 비는 일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용특파원 보도를 또 다시 계속 듣겠습니다. 미국 주요 유통체인 매장 5만개도 이미 문을 닫았다. 미국 백화점 최인인 메이시스는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임원급여 삭감, 주문 취소, 협력업체 대금결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3만 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일시 해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회사인 TJ 맥스와 로우스는 6월 중순까지 주문을 취소하고 협력업체 대금결제를 연기했다. 미국 식당 체인인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27개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90%에 해당하는 시급노동자 4만 1천 명을 일시 해고했다. 대기업보다 현금 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매장 임차료와 자동차 리스로 및 할부 납입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JP Morgan Chase 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의 절반가량은 2주 미만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독일 등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맨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매장을 찾을 때까지 전례가 없는 초대형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실제 상황뿐만 아니고 해결책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